여러분은 신년세에 계획한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결단을 했어도 그대로 지키며 살지 않는다면 그 계획과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계획을 잘 세웠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인생계획 또한 무의미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주제권이라는 것은 주인 대신입니다. 오드십입니다. 예수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피존물인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죽게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다고 다 내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사냥할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지금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주제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호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금은 보아도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감사할지도 몰라요. 주님 말씀 듣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신으로까지 확대시켜서 말씀합니다. 진짜 물질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자살하는 일은 없어야 되죠. 돈은 인간에게 편리를 줍니다.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주의라도 출근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육신을 막 부여먹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육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슬로몬의 부경화도 드레핀 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주책권을 인정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염려하고 걱정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정원자들이라는 것이죠. 의식주를 위해서 걱정하고 살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소리를 못 듣냐 이거예요. 헛다박이 이게 귀가 막혀있는 거예요. 영국적으로 눈이 멀어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벌먹지를 않아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을 바로 알고 그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망할 곳에 투자합니까? 우리가 헝검을 마임에 하나님께서 배가 이렇게 부르시고 살찌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헝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뭐가 그분이 아쉽다고 우리에게 콧묻은 돈을 내라고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쪼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돈 또 고르신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민족이 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네. 어떻게 그가 복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간 자.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